아, 왜 입구가 없어? 비상구가 여기 어? 비상구로 나간대? 네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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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리어가 다치질 않는다 야 너 뭐 이렇게 많이 챙겼어? 네? 너무 많이 챙겼나? 그 대신 내 백팩이 다 비었어요 택배 너무 예뻐 날씨 봐 너무 예쁜데? 날씨도 예뻐 그냥 예뻐 예뻐 잘했어요 우와 영화야? 오자마자 누가 이런 시나리오잖아 갔어! 깜빡했어 완전 아겠네 진짜 아 왜 지금 안 돼? 아 진짜 아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핸드폰 키면은 그 영사관이라고 문자 오잖아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왔나? 블루카라테리 블루카라테리 아 감사합니다 아 형 아 멋지다 안 써줄 수 없구만 또 자 이거 어 렘 형 오늘 하또 갔어 렘 형 왜 썸나서 하또 갔어요 가방 하또 갔어요? 아 진짜요? 야 사면 탔다 사면 탔다 와우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뭐 놓고 옵니까 왜? 어 폐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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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 좋다 형 준비해 뛰어요 건더 타요 남장 유리창 깨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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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남장 가방 여기 있어? 역시 우리 스태트분들 아 여기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가이베리 프로가 랩도 없다니까 그냥 벽으로 차가운 거 아 내가 그 폰에 들고 오려고 딱 빼놨는데 너무 안 빼놨어 불가해가 뭐 차가워 어디다가? 쏙쏜 네, 여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없어? 진짜 없어? 없어! 형! 왜?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니요. 큰일 안 돼요. 휴가 사라졌는데? 아, 야. 그래야 돼? 도망했어요. 잠깐, 내가 내려가서. 표 필요하냐? 아니, 내려가서 표 필요 없죠? 필요하지. 아, 왜냐면 없다고 그러셨잖아. 어, 티켓 얘야! 우와, 땡큐! 우와, 땡큐! 우와, 땡큐! 우와, 땡큐! 우와, 땡큐! 야, 어딜 가도 진짜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살기 좋은 지구예요. 네? 네?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 저는 평소에 물건을 거의 잃어버릴 확률이 99.9%라서 안 잃어버릴 확률이. 아, 왜 같은 멤버한테 몰래카메라를 해. 심장 떨리잖아. 침착해. 항상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 네, 네. 어베저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팀이? 그러니까, 아유, 뭐... 너무 수월해서 없을 것 같아. 뭐 다른 안 수월한 애들이랑 비교해서 나를 했죠? 아, 많이 아찔. 다리 벗어버렸구나. 아니 근데 선정보다 약간 좀 오바해서 오게 된 거 건너편 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고개가 고개네 건너편 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타요 아니 걸어서 가게? 네 그냥 아 걸어가지 아까 거기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데 어 왜 타고 갈까요? 이제는 이렇게 달려야지 일단 이제 뭐 지하철역 같은 것들도 신상됐습니다. 이 버스 왜 탄 거예요? 어? 반대쪽으로 가는데? 안 쉬고 안 쉬고 안 쉬고 도착지가 점점 멀어져요 이게 왜 온 거예요? 아, 거동이다. 자, 찾는다. 이야, 이거 좀. 왔다. 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요? 감독님한테 너무 미안해. 뭐가요? 네? 뭐가요? 우와, 진짜. 진짜 아 fp. 라이크는? 라이크는? 라이크가 조금 더 빠졌어요. 하나, 둘, 셋. 라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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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주의 한 번 더 잘하는데? 웬만에 여권이 이런 것 같은데? 타이밍이! 타이밍이! 야 우리 절대 배낭이 해야 하지 말자, 진짜 앞으로. 긴급 여권으로는 가서 혼자 짜장만 먹고 있어야 했는데. 긴급 여권으로는 비자가 받을 수가 없대.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아 너무하네. 아 진짜 못 가는구나. 아 설마 했는데. 아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안돼서 너무 미안하고. 왜 미안해? 제 잘못이. 여기서 마지막 날을 불태고 가야 돼. 멤버들에게 가십시오. 아 재값 정말 터. 여러분 진짜 역번 조심하. 그렇게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